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아는 수능중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3년 5월 10일에 치러진 지구과학2 4월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2 4월 학력평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만 시행은 5월에 되었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궁금해 할 거 아닌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4월 학력평가는 전범위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고3 들어와서 지구과학2 과목을 처음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부 일부진도 범위까지만 포함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반도의 지질까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범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라든가 등극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수준 상당히 평이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지구과학2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구성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련 개념을 잘 듣고 차근차근 정리하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구성이나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형태의 문제는 완벽하게 배제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심화선택과목인 투과목의 어떤 의미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난이도 조절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학력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치러지게 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조금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게 의미 있고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월 학력평가의 점수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큰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렸던 내용이 있다면 수능선택과목으로 지구과학2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몰라서 틀리는 게 있어서는 일단 안 되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